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파우신입니다. 골프에서의 스피노프트와 디로프트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면 골프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골프 동작은 다면 기하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표출되는 면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뜻이죠. 신체 각 부위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부위의 위치와 움직임을 잘했다 해도 어느 한 곳의 움직임이 조화롭지 못하면 전체의 움직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에서 리듬과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골프 공이 날아갈 때 걸리는 스피는 백스핀과 사이드 스피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피는 공이 슬라이스되거나 훅이 걸리게 하고 백스핀은 거리를 늘리고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백스핀은 드라이버 칠 때는 가급적 적게 걸리게 쳐야 하고 미드라이언까지는 백스핀 정도를 조절하여 거리를 맞춥니다. 백스핀이 걸리는 정도는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와 어택 앵글과 관련이 있는데요. 클럽 페이스가 하늘로 누워있음 클럽 페이스에 충돌한 공은 높게 출발하죠. 공이 출발하는 상향 각도를 다이나믹 로프트라 합니다. 그래서 공이 출발하는 다이나믹 로프트와 클럽이 공에 접근하는 어택 앵글간이 차이를 스피노프트라고 부르는데 이 스피노프트가 크면 클수록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쇼다이언 칠 때 백스핀을 많이 걸려면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가파르게 공을 내려쳐야 합니다. 반대로 거리를 많이 내야 하는 드라이버는 로프트를 줄여서 올려쳐야 하죠. 로프트를 줄이는 스킬인 뒤 로프트 스킬은 고난도 스킬에 속합니다. 임팩트 순간 디로프트 상태로 상향 타격을 해야 스피노프트를 줄여서 백스핀이 적게 걸립니다. 이 디로프 스킬은 그린 주변에서 러닝 어프로치 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는 아이언 번호 중간 거리를 칠 때도 필요합니다. 클럽 페이스가 내려가는 면과 공이 출발하는 면이 이루는 각도 차이 즉 스피노프트와 디로프트 개념을 잘 이해하면 거리를 늘리고 줄이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건투를 핍니다.